Q.라디아의 노래와 함께하는 멤버는? Q.라디아의 노래는? 난 사람을 좋아하니까 나도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싶어요 예전엔 어떤 식으로든 그냥 혼자 악바리를 쓴 거 같은데 지금은 그냥 만나면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으면 다 얘기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그냥 안 되지 얘기하고 있는 내가 좋아 이런 걸 나눌 수 있구나 내가 누군가한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좋더라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골은 아니었지만 내가 나일 수 있고 내가 솔직해질 수 있는 거에 일정 부분 되게 달성하지 않았나 내가 살면서 길을 앞으로 다른 식으로 이뤄도 내가 다시 어느 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아까 현재 과거 미래가 잡히는 것 같고 나 저때 저렇게 솔직했고 저렇게 아름다웠구나라고 내가 돌이켤 수 있다면 다시 나한테 가르쳐주는 게 있겠지 과거에 내가 미래의 나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을 거다 며칠 수 있도록 보기喘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